이 아 또 뭔 어? 얼마가 있어? 얼마가 있어? 한 방이면 충분해 한 방이면 충분해 뽕뽕뽕 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 진혁아 작업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잖아 뭐? 다음 d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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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담았는데? 아싸 로슈 잡았다 아이씨 와 고리 꽂았는데 와 맥크리 맥크리 반피 아 고리 꽂고 날아갔는데 아 진짜 맥사기 극혐 선바꿈 힐러 땄어요 날라간다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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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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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싸 고무로키가 준비됐다 가자 겐자 아 아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리씨쇼더팍 뒤로 널어 들어오어요 뒤로 널어 들어오어요 아 안되겠다 아 탱커가 나 혼자라서 서브택임 필요하다 아아 어우 백매 나이스 오케이 백매가 저걸로 짜리 아 스나 명중률 70% 아 시끄럽고 아하 죽여 야 한마디로 네 명중률 제대로 안되면 제대로 쏠 생각도 안한다는거 아냐 아 아 다 싸 지금 쿨마다 쌌는데 질질뻘한 얘기에요 여기다 여기다 온다 워우 우와 와 나한테 왜이래 미친 아 보이질 않아 아 뭐야 같이 죽었어 맥크리 있어 거기 맥크리 안냐면요 으 가위바위보 싸움이었다 으아아아아아 아 어 아 아무도 내게 소선지 계속 되겠다 아 돈 빠가 죽네 해야겠다 와 아 와 아 미친 탱커 두리가 나한테 붙었어 어? 아야, 이렇게 있는데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턴 노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내가 왜 99까지 모아서 한 번만 잘 모아서 가면 될 것 같아 와아 영혼이 투 쉿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씨, 이리 젠장 왜 고양이가 머리 묶으면 머리 묶으면 이거 뜯을까 아... 아... 상대파라네? 나 궁 있어 아... 어, 써줘 같이 있을 때 쓰는... 응... 나도 궁 있고 너 누가... 다 모여, 뭐야, 뭐야, 다 모여 아아... 이 원이비, 원스윈 이 씨... 아! 날라갔어 나도 지금 궁 있어가지고 구랄같은거 지금 둘께 도와드리죠 로드고 번지 로드고 번지 로드고 번지 아 나 뒤졌어 너무 오래걸린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뭐야 왜 아무도 안 보여 나이트들아 바로 써주지 나 가다가 파라한테 충격한 맛 기다렸어 아 나 궁도 생겼는데 아 로고도 내가 제거했고 파워 죽어 내 이름은 진쟁이가 수나를 했기 때문이야 여기 수나 방금 수나 되게 안전쟁이였어 아니 그거보다 수댄코가 와서 죽으면은 바꿔서 딴거라는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하리지가 고집이 그냥 아 진짜 잘해줬음 명준이 74%인데 명준이 74%인데 명준이 따지지마 너 딜 얼마나 넣었어 딜 얼마나 넣었어 6500 넣었습니다 어? 6500 넣었습니다 야 앞에서 시 다 저기 해줬는데 그거밖에 못 넣었어? 어? 느낌 뭐지? 타라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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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와 안 뒤져 아니 힐을 해주니까 안 뒤져 아니 투힐 아 투힐 아 어쩐지 미친듯이 안 뒤지더라 야 파라잡아 아 힐 안죽어제 수나님아 파라잡아 네 아니 야 지금 로시오가 힐스고 메르시힐스니까 안 죽어 와우 야 수나가 저걸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딸려고 노력 중입니다 파라 잘하는 수나님 좀 빨리 잡아주시죠 야 솔직히 저쪽 3텡인데 니가 잡을 수 있겠니? 명준호 78% 빨리 맞춰 원숭이가 나 따라온다 지금 저쪽 3텡인데 지금 저쪽 3텡인데 내가 성향이 질게 아 안되겠다 일단 루시오 땄어요 근데 날 쫓아오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베이스 안에 우리 베이스 우리 베이스 우리 쪽 오오오 안 돼 오오오오 하늘에서 정의 오오오오 루시온자 아니다 이거 원숭이도 들어왔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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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몰랐어? 어 위에 봤어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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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 ases 어 잡혔어 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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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어요 사라가 잡혔어요 트레이섬으로 바꿨다 너 트레이서네 파라 땄어요 파라 땄어요 트레이섬 잡았어요 트레이섬 못 올라왔다 트레이섬 저쪽도 수나 생겼다 루시우 따 했고요 어 저쪽도 수나 나왔음 파라 파라 반피 어 파라 잡았 아 고리가 맞지 않아 아 망치 아 스나이커네 문장아 스나 잡아라 아 원숭이가 아 이 원숭이 아 저 못잡았네 원숭이 잡혔어요 안 잡혔나 어 독밟았는데 마지막에 거점은 내꺼야 아 미친 아 이래서 라인하드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와 나 일단 디바고로 무슨 날아가고 조금만 못해 조금만 못해 들어가 아 진짜 죽었다 안 돼 안 돼 아 무 망침하다고 하시면 또 나가볼 수 아 미친 것 같다 메르시 따였고 메르시 궁 썼고 끝나봐 저 끝나봐 들어가면 다 죽였어 아 제압당했다 오 우리 트레이스가 낫단다 오 우리 트레이스가 낫단다 이 건잡은 내꺼야 어 소나 아 소나 아 나 잡았다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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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댄겨가지고 저턴 좀 정 안 됐네 응 바닥을 안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아 리장타오네 이건 수나 나름 괜찮은데 응 네 위도보단 한 조가 낫지 않냐 위도보단 한 조가 낫지 근데 저거 한조를 개똥으로 해서 어 그럼 내가 한조 할테니까 니가 딴 거 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허허헣 한판을 전체 위도로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조 할게 으흐흐 영혼이구나 예 바꿀게요 백악관 아 67퍼인데 와우 맥사기 맥사기 존나 세네 예 위도 있어요 대크리 잡았다 아 씨 구할 필요 없는 거 봐 아니 뭐지 근데 쟤 뭘 저리 잘 날라 당기지 나 딱 타고 달라봤는데 와 못 끌었어 스나 저기 있네 와 뭐야 쟤 개피인데 쟤 개피인데 아 인정아 쟤 개피야 아 아 스나 저기 있음 근데 아 저 진짜 로시오 저거 아 못 못 끌었어 어 안 돼 안 돼 아 이씨가 저 위에 있구나 어 거기 위에 있어 내가 감 그래서 아 뭐가 나 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이녀나 아 아 저 필났네 진짜 핑클 핑클 진짜 팔아 위 팔아 어디갔냐 직선으로 들어오네요 저기로 가요 비트에 몸을 맡겨봐 우우 와 진짜 맥싹이 풀피였는데 어 어 어휴 안 돼 상아 어 하하하하 같이 날아갔어 팔아 저기있음 팔아 우리팀 기짓죠 야 쒈 쒈 뻔했네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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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개피인데 왜 이리야 왜 이리 안죽어 못맞은거 그런가 못맞은거 못맞은거 아 안 끌려왔어 맞았는데 벽 딜어서 가끔 그럴 때 있더라 끌려올 때도 있고 안 끌려올 때도 있고 그러더라 스나 자르러 갑니다 아 나이씨 나이씨 또 팔아가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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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망선형 떨어진다 저게 아싸 킵 와 개피야 좀 뒤져라 아 니가 스나질 못하게 만든다 아 스나 땄어요 갑니다 센터 궁 거의 다 잡고 오 나도 궁 펴서 아 팔아 오 궁 개꿀 망치 망치 끊었구요 이것도 잡았구요 저기 바스티온인데 바스티온 뽑았어 미친놈이 이제 떨어뜨려 개하세 미안 어 바스티온 뭐야 어 저기야 미친놈 바스티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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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스나자리 저기 잡고 있어요 바스티온 개또라 이래 저거 개또라야 미친놈 나가지 마세요 진짜 개또라야 와 나이스 바스티온 와우 미친놈이 같이 떨어졌어 아 라인 잘랐으니까 개이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떨어졌어 다 죽었어 아 다 죽었네 아 내가 왔어 어 좀 좀 그런데 오케이 이러면 토르비온으로 저 씨발놈 말아 당기는 걸 그냥 빠져 가야겠다 맥크리 땄어요 어 맥크리 땄어 맥크리 땄어 메이도 땄고요 공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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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디가 우리 힐러님 별로 안 아픈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팡 오고 팡 오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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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꿀 나 그 앞에다 망치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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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 오오 아까 그건가보다 낙사인가 낙사 두명 낙사 두명 낙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치우 루시우 줘야지 루시우 줘야지 아군 줘야지 하하하하 수의 주인공은 나이야 수의 주인공은 나이이야 우리 팀 같은 애들이 없어 다 적성 적성 글어 주고 정작 우리는 다른 적이 없어 얘는 되는 거 틀고 67퍼 갈고리명중률 몇퍼지? 65퍼 죽여주네 그냥